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매우 중요한 또 다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범법행위가 추가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전자통합선거인 명부에 관한 건입니다. 전자통합선거인 명부는 선거구별로 유권자의 수를 집계해서 유권자들을 전자적으로 기록해둔 문건입니다. 누가 투표자인지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누가 투표에 임했는지를 말해주는 대단히 중요한 문건입니다. 선거를 앞둔 어느 시점에 선거관리위원회는 확정선거인 명부를 작성합니다. 확정선거인 명부가 작성되고 나면 일정기간 동안 유권자들은 열람신청을 통해서 선거인 명부 열람이 가능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선거인 명부는 각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서형태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면서 이른바 전자통합선거인 명부 서브에 보관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해 왔습니다. 이번 6월 28일에 실시됐던 인천연수구월 원고민경욱을 대리하는 원고소송인단은 소송 제기 처음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대상으로 선거 무효소송에 진행해 필수적인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통합선거인 명부입니다. 계속해서 통합선거인 명부 제출을 거부하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판부의 명령에 따라서 결국 재검표가 끝난 이후에서야 그것도 원본이 아니라 위조 및 변조된 증거를 제출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한 가지는 선거 무효소송 진행의 결정적인 증거물인 통합선거인 명부를 선관위 측이 계속해서 제출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죄인이 재발이 저리게 마련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원본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위조 및 변조된 증거물을 제출한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단체나 어떤 사람이 재판부에 정거물을 제출할 때 위 변조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이런 정도의 아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위를 4월 15일 선거가 실시 이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2021년 7월 8일 대법원 특별 2부 재판부의 명령에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판부에 마저 못해서 제출한 통합선거인 명부 위 변조본 제출에 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작성된 문서 제출서라는 공문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판부의 2021년도 7월 8일자 문서 제출 명령에 따라 첨부서류 목록에 문서를 제출합니다. 여기까지가 전부면 좋았을 텐데 바로 다음 상황을 여러분 특별하게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투표자 특정의 소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등재 번호를 무작위로 디스컨 형태로 제출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서류는 통합선거인 명부 인천연수구월 파일이 탑재된 USB 한부입니다. 결국 2020년도 4월 말 인천연수구월 정거보전 마감일에 마땅히 제출해야 될 핵심정거 물품인 통합선거인 명부는 2021년도 6월 28일 재검표 재판이 열릴 당시에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원고 측에 거듭된 요청에 따라서 결국 대법원 특별 2부 재판부는 7월 8일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에 문서 제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7월 28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합선거인 명부 인천연수구를 제출하게 됩니다. 원래 통합선거인 명부는 선거가 끝나고 나면 각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봉인봉함되어서 보관되어 있어야 될 문건입니다. 그것도 원본이 아니라 무작위로 디스컨 형태의 위조 및 변조본을 재판부에 제출한 겁니다. 결국 선거 무결성을 검증하는 재검표의 3대 핵심정거는 모두 위조 변조 인멸된 셈입니다. 첫 번째 4월 15일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은 이미 자신들이 삭제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이 6월 28일 날 재검표 재판 과정에서 자백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부분이 문서 제출 명령에 따라서 통합선거인 명부에 손을 댄 이후에 그러니까 위조 및 변조한 형태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2021년 7월 28일입니다. 세 번째는 6월 28일 재검표 현장에서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에 대해서도 관련 정부의 정부를 복사한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정보 가운데서도 투표지 이미지 정보만을 뽑아서 투표지 이미지 정보와 관련된 속성을 표현한 다양한 부분은 다 빼고 투표지 이미지 정보만을 뽑아서 복사해서 제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6월 28일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 동안 일종의 위 변조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투표지 이미지의 속성 정보를 모두 다 누락시킨 위 변조본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원본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은 아닙니다. 선거 무결성을 검증하는 재검표는 통합선거인 명부 4월 15일 날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 그리고 6월 28일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의 상호 대조를 통해서만이 선거 무결성을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3대 핵심정보 모두를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인멸했음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같은 통합선거인 명부 위 변조본 제출은 위법사항입니다. 공직자선거법 제 44조의 2항은 통합선거인 명부 작성에 대한 부분을 주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 따르면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변조본은 위법행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공직자선거법 제 44조 2항 통합선거인 명부의 작성에 바로 1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지에 사용하기 위하여 확정된 선거인 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이용하여 하나의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다. 이른바 통합선거인 명부 작성에 관한 규정입니다. 세번째입니다. 통합선거인 명부는 전산조직을 이용해서 작성한다. 네번째입니다. 업면 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이래 투표서에 사용하기 위해서 제 148조 1항에 따른 사전투표기간 종료 이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 2항에 따라서 기술적 조치를 한 통합선거인 명부를 출력한 다음에 해당 업면 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이것을 봉합 봉인해서 보관해야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끝나고 다면 일정지간이 지난 이후에 일정한 기술적 조치를 취한 이후에 전자통합선거인 명부는 각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서형대로 출력되어서 봉합 봉인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같은 공직자 선거법을 전혀 지키지 않은 겁니다. 이런 소위 위법행위를 마치 밥을 먹듯이 자행한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인들입니다. 지역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 이후에 마땅히 문서로 출력된 통합선거인 명부를 봉합 및 봉인해서 보관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손을 댄 이후에 선거가 끝난 한참 1년 470일이 더 이상 지난 바로 2021년도 7월 28일 날 그것도 재판부의 문서 제출 명령에 따라서 위조 및 변조된 통합선거인 명부를 제출하게 된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 같은 행동은 행법제 155조 1항의 정거의 위조 또는 변조에 해당합니다. 위법사항입니다. 그리고 행법제 225조의 공문서 위조제에 해당됩니다. 이 조항은 살펴보면 행법제 225조 공문서 등의 위조 변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다는 10년 이하의 진역에 처한다. 이 모든 것이 위법사항입니다. 그리고 행법제 227조의 이 공전자 기록 위작 변작에 따르면 이것도 맹백한 위법입니다.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 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진역에 처한다. 그러니까 이번 소위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 변조분에 참여한 모든 지위 손상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법적인 단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것을 아주 단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거의 공정한 관리책무를 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행법과 공직자 선거법을 마치 밥 먹듯이 위반하고 사법부에 제출한 것이 위 변조분을 제출한 것이 말이 됩니까 공직자 선거법 제 44조 2항 통합선거인 명부의 작성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난 이후에 문서 형태의 통합선거인 명부는 지역선거관리위원장의 봉합 및 봉인되어 보관하여야 한다. 결국은 통합선거인 명부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투표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도저히 통합선거인 명부를 원본대로 재판부에 제출할 수 없던 것이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해였습니다. 이것은 4.15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을 중앙선거위원회 측이 그대로 재판부에 제출할 수 없는 이유와 꼭 같습니다. 대법관들은 위와 같은 범법행위를 바탕으로 적시 인천연수구 선거무요소송에 대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대법관들이 위조된 증거를 사용한 경우에는 대법관들 역시 행법 제 115조 1항에 의해서 위조된 증거를 사용하는 범법행위에 가담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저는 사기 사기 또 사기 조작 조작 또 조작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 대신에 선거조작위원회라는 용어를 절겨 입에 올리고 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이렇게 공적기관이 선거를 대대적으로 조작하기 위해서 주도한 경우는 1960년 3.15 부정선거 이후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에 상응하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날이 곧 올 것으로 봅니다. 대법관들의 현명한 그런 판결이 있기를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